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기운 빼면 안 돼 뭐냐고 석유가스전 발견했다고 그 대통령이 나와서 산자부 장관이 삼성전자 시총회 5배니 어쩌니 어쩌니 140억 배럴이 있니 어쩌니 대통령이 얘기하고 대통령이 1호 국정브리핑 자리에서 국민들한테 제가 시초 승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아니라는 거 아니야 경영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동해 유전사업 이미 1월부터 진행 윤 대통령 나서며 투자 전략만 꼬였다 이게 일면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석유공사가 지난 1월 이사회를 열어서 동해 심의 유전탐사 시초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6월 3일 날 나와가지고 제가 시초 승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근데 석유공사는 이미 1월 달에 다 이사회에서 시초를 의결했다며 그리고 중앙일보가 4월에 보도한 기사에도 올해 연말부터 시초할 거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엄연히 근데 대통령이 시초 승인한 건 뭐야? 그럼 뻥이야? 그러면은? 이런 생각에 일단 의문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석유공사가 지난 1월 26일 이사회를 열어서 동해 심의 8관구 및 6-1관구 북부지역 탐사 시초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동섭 사장을 포함한 제조기사의 10명이 모두 출석했고 동해 심의 탐사 프로젝트 실무 담당자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사회는 두 개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했는데 두 번째 안건이 동해 심의 탐사 시초 추진이었다고 합니다 이 안건에는 올해 말 첫 탐사 시초 내년 상반기 석유가 묻혀있는지 확인 등 구체적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석유공사는 이날 의결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했는데 노르웨이 업체 시드릴과 시초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달 시초선과 김해공항을 오고 갈 헬리콥터 용역 계약 입찰도 마쳤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계약 다 체결하고 난 다음에 6월 3일 날 윤 대통령이 짜잔 나타나가지고 국정브리핑에서 오늘 산자부에 동해 심의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초 계획을 승인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서 이렇게 밝힌 걸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국면 전환용이다 이런 여러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정부는 중요성 측면에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 김동석 사장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심의 유전 개발은 해외 기업에 참여가 필수적인데 김 사장은 인터뷰에서 지금은 해외 국내 투자 전략을 잘 짜야 하는 시기로 아주 크리티컬 중요한 시기다 들어오는 사람은 적은 가격에 일찍 들어오려고 하고 가스가 난다고 우리가 값을 확 올리면 안 올 수도 있어서 아주 미묘한 게임이다 우리 카드를 안 보여주고 우리 국익은 지키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치열한 밸런스 게임이다 참 유식한 말은 갖다 다 같이 붙여놨는데 김 사장이 발언처럼 미묘하고 중요한 시점에 논란을 촉발한 윤 대통령의 브리핑으로 석유공사뿐 아니라 정부도 해외 개발사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 특히 이례적으로 추정 수준인 자원 매장량 최대치와 분석을 담당한 자문업체 액트지호를 특정해 프로젝트 성사의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게 경영신문 일명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영신문 6면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이 시추비용은 1,000억 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1,200억 원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 대환거래 탐사 재원 120억 확보 880억은 불투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냥 밀어붙일 태세예요 120억 원 없는 돈 빡빡 긁어가지고 만들었다면 벌써 저 이거 지난번에도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 보도의 핵심도 남은 돈은 뭐냐 이게 돈이 이것밖에 없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탐사 재원 120억 확보 880억은 불투명 이게 경영신문 기사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나온 다른 예를 들면 통신사라든가 이런 다른 그냥 그저 그런 다른 신문들은 제목에 880억 불투명 이런 얘기가 없어요 120억 확보 간다 우린 그냥 고 출발하자 석유기차 출발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 이게 보면 정부 관계자가 120억 원이 확보돼 있다 시들일사와 계약해 착수금을 줘야 되는 등 대부분의 착수금 계약금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석유공사가 노르웨이 업체 시들이라고 시추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시추성과 김해공항을 오고 갈 헬리콥터 유명 계약 입찰을 마쳤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인데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추공 한 개를 뚫는 데에는 약 천억 원이 필요한 것이고 정부와 석유공사 계획대로라면 첫 탐사 시추 작업이 내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럼 내년 내에 나머지 880억 원이 있어야 되니까 내년 예산에 880억이 반영이 돼야 되고 그러면 국회 협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최소 5년간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게 정부와 석유공사 주장이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어쨌든 5천억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 어쨌든 확보한 게 지금 120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산자부는 지난 13일 국민의원총회에서 내년부터 석유공사 지원을 위해 정부 출자와 더불어 성공불용자로 불리는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제도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호했다고 하는데요 성공불용자는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이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인데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죠 어찌 보면 이명박 정부 당시에 대규모 해외자원개발 할 때 그때 실패 이후에 정부는 공기업을 제외한 민간기업에만 성공불용자를 진행해왔다고 합니다 산업부는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의 정부 지원 필요성이 커진 만큼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기업인 석유공사에 성공불용자를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성공불용자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도 완전히 다른 민간기업이 해주던 것을 지금 공기업에도 해준다는 것도 문제고 성공불용자가 나중에 파고 안 나오면 그냥 세금만 들어가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털어준다는 거잖아 석유 안 나오면 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며 나온다며 근데 왜 털어줘? 공기업이니까 털어주는 거 아니야 굳이 얘기하자면 예산을 주고 싶은데 예산 줄 방법이 없으니 성공불용자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책적인 혼수를 동원하는 거지 정책적인 융자해주겠다 이런 건데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국회 승인 안 받아도 된다는 아마 계산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근데 그게 액수가 크지 않을 겁니다 해줄 수 있는 한도가 크지 않을 거여서 예산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국회의 이런 결정의 국회의 지원을 국회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허기공사 이사회가 먼저 시추 추진을 의결했다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다른 언론 기사를 보면 해명이 있어요 너네는 윤석열 대통령 발표에 앞서서 1월 말에 시추 계획을 의결을 했는데 대통령은 발표하면서 시추 승인했다고 한 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석유공사는 뭐라고 했냐면 산업부가 뭐라고 했냐면 석유공사 이사회의 1월 시추 의결과 6월 대통령의 시추 승인은 범위가 다르다 석유공사는 올해 말 1차 공 시추에 대해서만 의결한 것이고 윤 대통령은 1차 공 시추를 포함해 앞으로 최소 5개의 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산업부 보고에 대해서 승인한 것이다 더 큰 문제잖아 그러면 그러면 의결을 할 때 우리는 딱 이 하나만 뚫어보는 거야 이렇게 의결을 한단 말입니까? 앞으로 최소 5개를 뚫어보는 계획을 가지고 그 첫 단계로 하나를 뚫어보자 이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를 뚫어볼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고 애초에 그런 앞으로 시추와 탐사 계획이 앞으로 쭉 가는 게 없이 어떻게 노르웨이 업체 시들이라고 시추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만 뚫어주세요 이렇게 계약을 하나요?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 시추 영역 계약을 체결할 때의 근거가 어쨌든 액트조의 분석이나 이런 것을 근거로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액트조의 분석도 하나만 뚫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은 게 올해 4월이라며요 올해 4월에 받아서 크루스 체크했다며 액트조 거를 근데 어떻게 1월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냐? 그리고 또 더 그거는 석유공사는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 이사회에서 저렇게 많이 돈 천억 원이 드는 사업이야 천억 원이 드는 사업을 시추 의결을 하는데 그걸 사전에 대통령이라고 경험이 없었다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하는 4가지 방법은